한번 차에 한번 타보시겠어요? 차에요? 운전석? 네 운전석에 한번 타보세요 승차감 어떤가요? 승차감이라고요? 착석감? 착석감? 착석감은 어떠신가요? 음... 캠핑카입니다 뭐 이렇게 시트나 이런 거는 순정의 상태인 것 같고요 차량주행전 잔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캠핑가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오늘은 바다를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탑스모빌 가셔야죠 아 맞다 탑스모빌 들렸다가 바다로 가겠습니다 탑스모빌 포착? 그러면 T-REX6 모델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카 리뷰하는 사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탑스모빌에 찾아왔는데요 개성 넘치는 레이아웃으로 제작되어 있는 캠핑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짠! T-REX6 모델입니다 그럼 외부부터 살펴보실까요? 우선은 오! 벙커 공간이 보이는데요 약간 공룡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T-REX인가? 데칼! 보시면은 오! 뭔가 좀 유니크한 데칼이 보이시고요 T-REX6 음! 카르테디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현재를 즐겨라! 뭔가 캠핑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서비스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부에 조명도 있어가지고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이쪽은 지금 보니까 배터리 시설이 되어 있네요 아 그러네요 아 이쪽 보시면 전기 시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청수 주입구 청수가 140 오수가 80m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한전인 입구 또 이렇게 보이고요 출입문하고 뒤쪽에 이렇게 아담한 굉장히 아담합니다 아담한 수납장 이게 내부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도 외부에 넣은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외부 샤워기 이거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래나 이런 거 묻었을 때 딱 이걸로 닦아주시고 애기들 간단하게 씻길 때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뒤쪽으로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포츠넛 CCTV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캠핑도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오면은 음 이쪽에 그냥 유니크한 베칼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어 저기 위에 보시면 탑스모빌 이렇게 딱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보이게 저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T-REX6 이렇게 있고 우리 공룡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 우선은 들어오자마자 이 레이아웃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눈에 확 띄는데 저 칸 캠핑카 리뷰하면서 이렇게 귀엽자 레이아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화이트 인조 대리석이랑 이런 화이트 벽면에다가 밝은 나무가 사용이 돼가지고 되게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맨 위에 간접들 중간에도 조명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도 이렇게 따뜻한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지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창문이 보니까 옆에, 앞에 그리고 이쪽까지 넓게 카라반 창문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또 그것도 개방감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딱 눈에 들어오는 주방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우선은 벽걸이 에어컨 아! 요게 이제 에너지 효율 좋고 시원하고 저는 벽걸이 에어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캠핑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요거 수납장 도어가 되게 특이하다 요거는 기능보다는 디자인에 좀 초점을 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요렇게 수납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주방에서 이제 김병 뭐 간장, 식용유 이런 김병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어! 와인 같은 거 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김병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장이랑 또 아래쪽에 이렇게 8개 문이 달려있는 이런 수납장 어! 안에도 생각보다 꽤 넓어가지고 진짜 수납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문은 요렇게 요렇게 딱 잡아가지고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 공간까지 놓치지 않고서 이렇게 활용하신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조미료통이나 요런 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쪽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선반이랑 위에 수납장 두 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또 싱크볼을 보면은 여기 위에도 조명이 요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카라반 창문 그리고 요렇게 이동식 수전 하고 어! 이거 피리닉 워셔볼 맞나요? 어 이거 와인 씻기 되게 좋은데 어 이거 맞아요 와인잔 씻기도 좋고 긴병이나 긴 컵 같은 거는 이걸로 씻는 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실제 사용하는 걸 봤는데 어 그래서 요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싱크볼도 스테인리스 싱크볼인데 어 되게 깊다 아 이게 또 깊어야지 물이 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 튀지 않고 설거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도마나 이런 거 놓고서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랑 뭐 이쪽까지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뭔가 좀 바 테이블 느낌 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창문 바라보면서 차 안전하면은 약간 바에서 이렇게 어 약간 차 안전하는 느낌으로 또 여기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위에 이렇게 상부 수납장 햇빵을 넣을 수 있는 햇빵이랑 카레랑 밀키트랑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스팸이랑 상부 수납장이 있고요 상부 수납장이 있고요 아래는 SK 전자렌지 있고 아래쪽에 또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냉장고도 냉동실까지 해서 꽤 넉넉하게 음식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운행 중에는 안전하게 이렇게 닫아가지고 문이 안 열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 옷장 옷장도 되게 깊어가지고 옷을 꽤 많이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뭐 비에 젖거나 눈에 젖은 아니면 뭐 물에 젖은 옷 같은 거 이쪽에 바로 거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외투로 거실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아 외부 그 서비스 도어랑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는데 안에서도 이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짠 거실 공간 도착! 우선 거실 공간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는 네 개의 상부 수납장 요것도 요렇게 열어보시면 엄청 깊고 넓은 것보다는 적당히 이것저것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개나 그리고 아래쪽에 또 이렇게 은은한 간접등 에다가 밑에도 이렇게 카라반 창문 이 또 널찍하게 있습니다 아 아까 대표님이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딱 한번 보라고 했었는데 진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엄청 이렇게 확 트여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개방감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앉으면 이쪽 카라반 창문 보면서 이렇게 외부 딱 풍경 감상도 하실 수 있고 저쪽에 또 카라반 창문 두 개 있잖아요 저쪽으로 또 바깥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으니까 음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사실 캠핑카가 잘못하면 되게 답답하고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얘는 레이아웃 때문에 그런지 진짜 답답한 느낌이 확실히 적은 거 같아요 음 좋아 좋아 그리고 쿠션감이 되게 좋다 이거 되게 푹신푹신한데요 소재가 어떤 건가요? 아 이거 아쿠아 패브릭 소재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방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오염이나 이런 거 됐을 때 이렇게 닦아서 관리하시기 좋은 그 패브릭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제 이동식 테이블이라서 이제 넣었다 뺐다 하실 수도 있고 이거 높이를 낮춘 다음에 침상 공간으로 이 공간을 변환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한 몇 명까지 누울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까요? 여기는 음 그냥 성인 한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 대신 좀 넉넉하게 두 명은 좀 힘들고요 한 명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뒤에 벙커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게 1500에 2000이라고 했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충분히 메인으로 주무시고 이쪽에 한 명까지 더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하나에 어른 하나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대신 다정하게 이렇게 껴안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커플은 두 분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껴안고 자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에도 간접 조명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창문 위에도 간접 조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저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카메라에 다 안 담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이 음색 같은 거 보세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아 그러네요 네 요런 우드가 그리고 필름지가 아니라 무늬목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태리 퍼플러 가구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필름지에 약간 그런 시트지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나무 느낌이 은은하게 느껴져 가지고 내부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지금 또 설아님 의상이 또 고급스러움이랑 잘 어울리네요 네 제가 오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27인치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게 또 이렇게 브라켓이 있어 가지고 이게 거실 공간에서도 TV를 보실 수 있지만 이게 벙커 공간에서도 이렇게 TV를 돌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요렇게 전선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요런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하신 또 디테일이 느껴지네요 요런 거 요런 이제 우드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살짝 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 지금 간접등이 또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요런 구조를 저희가 카라반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또 요렇게 캠핑카에 이렇게 사용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실 공간은 다 본 것 같고요 욕실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우선은 지금 문이 템바도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었다 닫았다를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템바도어의 장점은 아시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공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도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가격도 더 비쌉니다 오하! 요렇게 아담한 욕실로 들어왔는데 어.. 우선 느낌은 요 템버보드가 또 여기도 사용이 돼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거울이 커서 너무 좋다 거기다가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이런 거울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 왜 욕실에 환기 팬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온! 이 거울 뒤쪽에 환기 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욕실에 습할 수 있는 공기를 또 환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음..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이렇게 이쪽 여기도 이렇게 깨알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샤워기랑 인조대리석으로 마감한 아담한 세면대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고정식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공간이 이쪽이 더 넓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실은 다 본 것 같고 이제 벙커 공간으로 올라가 볼게요 어.. 벙커 공간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벙커 공간은 1500x2000 이기 때문에 퀸 사이즈 매트리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저는 벙커 공간이 많이 낮지가 않아요 헤드룸이 그래도 낮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답답하면 확실히 적고 그리고 천장이 다이아몬드 퀼팅이 들어가 있는데 어..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굉장히 푹신푹신해가지고 이게 또 단열의 효과가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 캠핑을 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님 오늘 되게 신기한 제품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제 개인 전자 줄자인데요 여기 대표님 사이즈가 벙커 공간이 2000x1500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걸로 직접 사이즈 재볼게요 어.. 사이즈가 진짜 맞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 2024 2024 네! 그럼 거의 2000이죠 그리고 여기 가로 사이즈 오! 1502 1500이요? 네! 그러면 진짜 거의 1500이니까 사이즈 1500x2000 증명됐습니다 1500x2000이면 퀸사이즈 매트리스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성인 두 분이 충분히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보시면 양쪽으로 카라반 창문이 또 들어가 있어서 또 여기 개방감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독서등이랑 콘센트가 있어서 전자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사이즈도 재받는데 한번 누워볼까요? 여기 베개도 있으니까 이렇게 누우면은 음.. 이게 또 소재가 아까 리빙 공간 소파와 같은 아쿠아 패브릭 소재가 사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푹신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어.. 성인 두 명이 정말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 나오자 출입문 위쪽에는 메인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버튼이 어.. 이렇게 딱 들어오면 불이 켜지고요 이게 내렸다 올렸다는 느낌이 확실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이 버튼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인 컨트롤러 옆에 베바스토 D5 컨트롤러가 보이는데요 티렉스 6에는 음.. 바닥난방, 히터, 온수가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끈따끈하게 캠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따끈따끈해 전반적으로 티렉스 6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좀 더 보충한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차량 추가 옵션으로 LCD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가죽 열선 핸들, 운전석 조수석 통트지트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전기 시스템은요 인산철 배터리 600 암페어 그리고 한전 충전기 90 암페어 주행 충전기 50 암페어 태양광 패널 600와트 MPPT 50 암페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티렉스 5 모델은 식스와 비교했을 때 청수와 오수의 용량과 내부 레이아웃이 다른 거 말고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청수 150m, 오수 80m 입니다 그러면 내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외부 수납함은 티렉스 5가 더 큰 거 같은데요? 그쵸? 거의 두 배 이상 넓은 거 같은데요?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 같아요 어? 여기 포채널 CCTV 설치되어 있다 아 이거 설치되어 있는 포채널 CCTV 그리고 외부 데칼도 살짝 다르네요 외부 데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심플하다고 할까요? 네 그렇지만 얘도 공룡처럼 생겼어요 얼른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 어닝 설치되어 있고 LED등도 기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실례합니다 티렉스 5는 우리가 렉스턴 캠핑카에서 제일 많이 보는 구조로 우선 레이아웃이 구성되어져 있고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일자로 주방 공간이 있고요 바로 옆에 화장실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렉스 5의 장점이 이 리빙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진다는 거라 딱 보시면 소파 공간이 그냥 성인이 바로 누워도 될 정도로 엄청 넓어요 거기다가 벙커 공간이랑 이어져 있어서 뭔가 일체감이라 그래야 되나?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거기다가 아까도 그랬지만 얘 이렇게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높이여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기에 또 불편함이 없이 왔다갔다 하시면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얘도 공간감 괜찮죠? 꽤 넓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창문이 굉장히 카라마 창문이 넓게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꽤 괜찮습니다 음 리빙 공간에 또 이렇게 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얘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벙커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리빙 공간에서도 이렇게 돌려서 TV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TV로 사라는 외박 좀 보시기도 너무 좋겠죠? 채널 온! 오우 리뷰 잘한다 그리고 T-REX5 모델이 이런 색상도 가능하신데요 약간 이 색상이 밀리터리 그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남자남자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 색상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유니크한 색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다 거기다가 T-REX가 4륜 구동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드나 헌길에도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장점이죠? 어울리네요 색상이랑 오프로드 하면 되게 간지날 것 같지 않나요? 모델처럼 포즈 한번 잡아보실까요? 레이싱 모델 같나요? 한 대 예약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모델 한번 두 대 예약 세 대 예약 완판 됐습니다 우와 집에 가자 집에 간다 지금 밀리터리 그린 색상의 T-REX5 모델의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얘는 내부가 그레이하고 화이트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들어서 세련돼 보이죠? 저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리빙 공간으로 오시면 얘는 남자 남자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여기 이 덩커배드 안쪽에 색상도 밀리터리 그린 그러네요 약간 밀리터리 덕후라 그러죠 밀떡 기존의 색상은 가족들 단위로 다니신 분들한테 좀 어울릴 것 같고 이건 정말 상남자 스타일로 남자 남자 느낌으로 오프로드 좀 거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이거 마음에 들어요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음 이 밀리터리 그린이요? 지금 캠핑카 시장 가면요 이 밀리터리 그린으로 된 렉스턴 캠핑카가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 우리 그때 박람회 갔을 때 은근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손님도 구경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 맞아 유니크하니까 좀 무난한 걸 좋아하시면 아까 이제 그 화이트 우드 색상 그리고 나는 좀 더 와일드한 캠핑 남자의 로망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색상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취향 따라 지금까지 사라와 함께 탑스모빌 티렉스 모델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음 저는 이 티렉스6의 기억자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이 개방감이나 공간감이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티렉스 모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탑스모빌에 직접 방문하셔서 캠핑카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캠핑카 리뷰하는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